안녕하십니까 최연호주입니다. 자 지금 일요일 오전 5시 30분이고요. 자 제가 지지난주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하면서 그 분께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한때마다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발목을 또 뼈서 이번 인대가 끊어진 곳에 발목을 뼈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느꼈지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을 이렇게 돌렸을 때도 아픈 느낌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지 않다라면 걷기, 약간의 운동 하세요. 그래야 여러분도 더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. 최연호주입니다.